이어지는 두 번째 곡입니다. 역시 베이스 임해철님의 목소리로 함께하겠습니다. 독일의 문어 괴테시의 차이콥스키가 곡을 붙인 가곡입니다. 러시아의 가곡 그리움을 아는 이만희. 이게 제목이에요.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정말 많은 100여 개의 러시아 가곡 가운데 하나인데요. 29살 젊은 시절에 쓴 겁니다. 남모르는 외로움에 빠진 이가 홀로 고독을 호소하는 애절한 정서를 담은 곡인데요. 굉장히 러시아적인 정서들이 담겨 있습니다. 베이스 임해철, 피아노 나원진의 연주로 차이콥스키의 가곡 그리움을 아는 이만희. 감사하겠습니다. 베이스 임해철 베이스 임해철, 피아노 나원진의 연주로 차이콥스키의 가곡입니다. 베이스 임해철, 피아노 나원진의 연주로 차이콥스키의 가곡입니다. 베이스 임해철, 피아노 나원진의 연주로 차이콥 enterprises 아멘 아멘 아 0 0 아멘 아멘 아멘